지난 17일 마곡지구 통합신청사 부지협 녹지대광장에서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비전선보식이 열렸습니다. 강서구가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접종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 후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마곡지구 통합신청사 부지협 녹지대광장에서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의장, 시구의원과 지역 내 주요 기관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날 선포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을 제안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으며 강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서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통합신청사 홍보영상상영, 내빈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선포식에는 강서구 새로운 50년의 시작, 강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청사라는 목표와 함께 행정서비스가 향상된 통합청사, 여유와 휴식을 더한 문화청사, 누구에게나 열린 공유청사, 미래 기술을 접목해 편리한 스마트청사 등 강서구 통합신청사의 4가지 건립 방향이 소개됐습니다. 한편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서구 통합신청사는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마곡동 745-3번지, 2만 244제곱미터 대지에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 주민 편의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는 형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추운 겨울,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만큼 급격한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는 동시에 겨울철 한파 안전대책을 마련합니다. 먼저 구민들의 단계적 점진적 일상회복 지원과 급격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8개 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강서구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재택치료 전담팀을 구성해 재택치료자를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합니다. 또 겨울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방역지침 미준소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 실시합니다.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운영하며 제설 발진기지를 마곡지구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난방기기 사용법, 폭설시, 내지밥, 내전포, 눈치유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강서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11월 들어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접종자는 8개월 이내에 사전 예약 후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49세 기저질환자와 우선접종 직업군도 접종 완료일 기준 6개월이 지났다면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선접종 직업군에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 특수교육, 보육,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 돌봄종사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도 포함됩니다. 얀센 백신을 접종한 구민들은 11월 8일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됐으며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을 원하는 구민은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난 15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강서구 안전도시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해 강서경찰서장, 강서소방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주제로 아주대학교 조준필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사업경과보고회는 위원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의 주제로 강서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서 제출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내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교통안전, 자살예방, 생활안전, 범죄예방 등 7개 분야별 안전증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내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하실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